오늘 컨텐츠는 홍판자 1690 찍고 악세를 상단일 정도 도배 하고 오늘 아브하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친구 강화하는데 일단 걸림돌이 두개가 있어요 여러분 첫번째 강화가 잘 될 것이냐 그러니까 금액이 안 부족하냐 두번째 하불을 깰 수 있냐 이 두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오늘 홍판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링이 좀 없기 때문에 아마 실링 사야 될거야 무조건 무조건 하거든 자 이것도 일단은 홍판자로 받아주고 일단 요정도를 와 근데 140만 굴밖에 안 나온다고 스타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깡깡하면 그만이긴 해 그렇지 아 진짜 테메르 아 왜 진짜 너무한거 아니오 그렇지 타급비 슛 자 일단 하나 끝내고 와 마지막에 테메르 주는거 봐라 어 그냥 넣었다 아 얘는 귀가 찬게 소바 마지막에만 이루냐 슛 그렇지 다섯배 아 진짜 테메르 아 몰라 대대성공 계속 테메르야 아 이거를 마지막에 붙여주네 아하 39 42 45 45포 컨 와 이거 숨결 써야되나? 아 근데 무기 장기백품은 아 이거 한계단인데? 아 200은 안들어왔는데? 악세 어떻게 사냐구요? 슬픈돌의 추천 좀요 아 실행 똑같구나 28만 그러면 이러면 악세가 끝났구요 일단 남은거 팔찌가 최선인가? 또! 오! 오 뭐야! 이거 건더! 바로 개떡상 자 그러면은 오늘 정확히 250만원 투자된 세팅인데 이거 뭐 후원금액까지 한 300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최종 세팅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재는 올 10이구요 지금 방우국 올 18강에 무기만 20 그리고 방풀초 완료됐구요 그리고 무기는 초월 6단계까지 올려놨습니다 다 상단일에 팔찌 지리는거 하나 뽑았습니다 그리고 각인은 예두는 원한 저밭 기습 안상이에요 보석은 올 8렙입니다 그리고 아크패시브 지금 현재 이렇게 찍어놨구요 그리고 깨달음 노드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도양노드 이렇게 찍어놨는데 도양노드는 지금 개방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바로 이 친구 오늘 카르마 개방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간분부터 갑니다 클경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딜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은 파티 아예 갈아엎습니다 넘어가요 나이스 아 딜 너무 좋은데? 대단히 잘 깎이신 분들인 것 같아요 어 딜이? 내 캐릭이 잘나오는데? 여기 초각받고 그냥 딜로 밀게요 수고 아 안나오네 아 길찾기 친 것 같은데 그래도 강투급은 먹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딜 나오는게 지금 딱 내꺼 기상이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아 이 카르마 버그 걸렸나 이거 그 내 구슬 잘 깨져 걔네 루트랑 다 써볼래요? 어차피 성북 쓸 일도 크게 없을텐데 왜? 외곽 조심해요 가드 자신 없는 사람 6시로 모일게요 살짝만 위로 살짝만 위로 쫄지 마세요 무조건 깨집니다 곱삼 곱삼 플러스 1 딜 넣는거 지금 뽑으세요 다 다들 조심해라 이거 서포트 자주 죽는데 조심하세요 아이고 진짜 죽었네 다시 갈게요 안돼 안돼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바뀌지 않나? 노란색 아 죽었구나 더 더 더 에반데 하나 둘 치급 오케이 한 명이 죽긴 했지만 꿈과 희망을 잊지 않기로 해요 어차피 저 사람은 암수가 없다 도세요 이거 좀 늦게 발동되거든 우리 율님 어 신났네 이거 리그할게요 어 너무 안나왔네 막트 하시죠 막트 해보고 만약에 안되면 그냥 전체 해산하겠습니다 중단 중단 컷컷컷 그만 올해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결국 새벽이 되었다 자 2막 난 도대체 이걸 도대체가 왜 못 깨는지 모르겠다 클경자분들 모십니다 바두님 모으셨네 시클바드야? 시클이 중요한게 아니라 아 수바 이거 레벨이 경이롭다 어 이거 릴리제님 암수콜하고 에스더 다 가능하십니까? 에스더 쓰는거는 잘 안해봤는데 암수는 다 할 수 있고 어 그럼 암수콜만 좀 해주세요 와 개잘쳤다 이거 끝났으면 바느님 막지 이야 팔문 때가 간나잉? 어려야 됩니다 이번에 두시작년비 아 죄송합니다 강진에 될거 같은데 될거 같은데 될거 같으 딜파이나 좀 볼게요 이 풀 케어 안돼요 넵 우마 우와아아압 찼어 고맙습니다 6시 갈게요 여기에 여기에 이타일 입니다 암수는 제가 나오면 할 거거든요 그 때부터 딜 몰면 됩니다 이동 admissions 오케이 지금ouncer 쎄 카페 각성기 혹시 쓰시면 안됩니다 다음에는 그거에요 아 이거 सNext by 의자 스타버스, 엘브 나이트, 체인 다제나는 찾는데 저한테 쓰면 되겠죠 네 보고 제가 쓸게요 예 있습니다 아 이제 제가 끝나고 위험했는데요? 절대 무조건 맞습니다 와 근데 이게 이렇게 되네 중요한 사실 이 지금 딜올리는 더 세지키들 밖에 안 남았다 근데 올 상단일에 올 유각이라고요? 너도 맞춰 그럼 올 상단일에 올 유각도 밸런스야 아 이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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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